고맙습니다. 즐거운 부동산TV의 구독들입니다. 넓어요. 평평해요. 전기도 들어와 있어요. 앞으로 내려다보면 뷰도 좋아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서 낚싯대를 일하고 고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수지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보여지는 저수지 말고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정말로 큰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는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전기까지도 다 되어 있어서 그리고 가장 핵심, 여러분들이 원하는 평수만큼 잘라서도 주인분이 팔다고 합니다. 매매가도 좋으니까 이 전체를 구입하셔서 조금 더 개발을 해서 그분 하고 싶은 분은 잘라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나는 그냥 처음부터 조금만 사겠다. 이렇게 산 바닥 이렇게 저수지 바로 앞에 땅이 사고 싶다. 저수지 앞에 바로 땅 산자락 바로 밑에서 사고 싶다. 산자락 바로 밑에 나는 아래비도 싫다. 중앙을 사고 싶다. 중앙을 사셔도 되고 전기는 다 되어 있다. 여기는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대공리입니다.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셨다면요. 좌측 상단 매물 번호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고 또한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면 참 좋고 산과 산 사이에 포옹 안아가지고 널찍하고 평평하고 내려다보이는 뷰도 좋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는 구독도리가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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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봇대가 양옆으로 내려가고 저 안에까지 딱 들어가 있죠. 저 위에까지. 지금 여기 평평해 보이는 부분. 이 부분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 이렇게 쭉 해서. 이 위에까지. 쭉 해서. 이 부분 내려와갖고.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진입도 확보되어 있죠. 되어 있고. 여기 저수지가 이렇게 금직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 따라서 제가 쭉 올라갔거든요. 여기로 쭉 올라가가지고. 저 위에 전봇대 뭐 있죠. 거 지나서. 저 위에서 차를 돌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차를 여기다가 주차를 한 거예요. 위치도 좋고. 방향도 좋고. 나 혼자 힐링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일단 전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농막 같은 거 하나 놓으시고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예. 괜찮네요. 위에까지도. 단차가 네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 제일 위에까지. 다섯 개 단차로 되어 있는데. 그냥 나는 중간에 거 한번 하고 싶다 하면. 그래 구입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차량 진입 다 가능하게. 폭도 다 만들어 되어 있으며. 저 위에도 또 폭이 만들어져서. 차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이 부분만을 잘라서. 내가 구입을 하셔도 되니까. 유심히 천천히 한번 봐주세요. 여기 산소 있습니다. 여기 산소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넷 다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저수지 보이죠? 이렇게. 옆에 지금 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보다. 옆쪽은 한 2미터 정도가 낮아요. 여기 이 부분. 이렇게 낮게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진달래도 폈어요. 진달래도 여기로 폈네. 전기 들어왔다는 거 표시 나시죠? 매매가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구입하고 싶은 만큼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장에 오실 때는요. 여러분들 꼭 전화 주시고 오셔야 돼요. 여기 잘 못 찾거든요. 내비가 안 가르쳐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를 찍고 어느 방향에서 왼쪽으로 들어가서 한 100미터, 200미터로 올라가세요. 이런 거 다 통화를 하시면서 올라오셔야 되니까 그 부분 꼭 기억하셨다가 연락 주시고 이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건천읍 대공리에서 넓게 금액도 좋은 토지를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이렇게 길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외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도로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